쇼콜라의 티아 언제나 쇼콜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콜라의 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콜라의 소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콜라의 막내 멜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콜라의 줄린입니다 오늘 시그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이라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열심히 해서 잘 잔치겠습니다 히어로즈가 이번 시즌에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더 라는 곡은요 아주 애절하고 슬프고 저희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김미양 오빠도 너무 뵙고 싶어요 저희 쇼콜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 4월 17일 오후 6시 30분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경기가 있습니다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주세요 넥슨히어로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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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